자부상 80만원 단독으로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손님비 벌금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해전금 누적을 안 본다 요게 큰 장점이에요 올바른 지구 9대2 운전자 보험이에요 제목 상품이 좀 많이 어렵죠 무심사 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표준체가 있어요 표준체는 자부상 80만원 그 다음에 무심사는 50만원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15,000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그래서 납입면제는 1등부터 7등급 또는 교통상의 후유장의 50% 이상 요렇게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80만원까지 무심사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업계 누적은 일단은 14등급시에 8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 업계 누적 안 보는 거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사처 2억 6주 미만시와 변호사 선임비 요렇게 가입이 되고 보험료와 할인은 신환경차는 2% 기존에 농협 있으신 분은 또 2% 최대 4%까지 일단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자 추천 플랜은요 일단 50만원 기준으로 2,500만원이 14등급시에 50만원이고 1등급시에 2,500만원인데요 일단 자동차 부상치료비 1등급부터 7등급 1,000만원 넣어들었고 교통사인 후유장애 50% 1,000만원 넣어들었고 밑에 담보 다 넣어들었어요 보험료가 20년나 20년 만기 했을 때는 13,000에서 18,000정도 나온다 그런데 20년나 80세만기 3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늦게 출시한 만큼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는 농협이 업계 최고입니다 14등급시에 경미한 사고 목잡고 누우면 염자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에 가서 의사 눈빛만 봐도 80만원 매 사고당 11등급시에는 뇌진탕 2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타사 대비 가입한도가 높다 14등급시에 80만원은 업계 최초다 그리고 11등급시에 200만원 뇌진탕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 1등급부터 여러개 14등급시에 나왔는데요 보험료가 매우매우 제일 저렴하다 농협같은 경우 8등급에서 11등급 12등급부터 14등급까지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가입금액도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환경 2%와 그 다음에 기약자 2% 할인 이렇게 되고 교통사고 처리 점금 4주부터 6주 미만이 천만원 4주 미만 시에는 4백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 교통사고 처리 점금은 2억까지 그 다음에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공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3천만원 그래서 농협이 타사 대비 4주 이상과 4주 미만 모두 다 교통사고 처리 점금이 월등히 가입한도가 높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거기다가 자전거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실버존 자공차 사고 부상 위로금 모두 다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네 자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보장 어플에는 80만원 무심사는 50만원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고 업계 누적은 스쿨존 1500만원 병원사 선임 미용 3000만원 요렇게 업계 누적 없구요 보험료 할인은 친환경 기계약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9대2 운전자 보험 출시가 장점이 여러개가 있지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돼요 그래서 자부상 40만원 14등급 시에 50만원 간편심사는 업계 누적은 80만원까지 가입이 되구요 보장 어 묶고 떠블루가 이거는 한시 판매에요 그래서 저 보험하게 생각하기에는 1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될 것 같구요 업계 누적 그리고 농협에서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건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설계사는 사용인 우리 당사 설계사는 가입이 안되구요 자부상도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최저 보험료는 보장 업은 15,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홀이너 알바트로스는 300만원 이거는 골프하는 사람들 같이 합산해서 구성이 가능하구요 친학년차는 2% 기계학자는 2% 최대 4% 까지 가능하고 비용담보는 교사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이렇게 대인 이렇게까지 업계 누적 안보고 가입이 가능하다 자 부상초비 급수별 보장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14등급인데요 일단은 12등급 14등급은 일단은 목잡고 누우면 8등급부터 11등급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4천만원이 맨 위에 4천만원 노란색이 뭐냐면요 요게 바로 50만원 기준으로 5,8의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 부상유로금이죠 80만원이에요 그리고 3,500만원이 70 3천이 60 그리고 2,500이 50만원 요런식으로 자부상 14등급씨에 80만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비율은 100% 50% 40%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12등급부터 14등급은 2%니까 80만원이에요 자부상이 그리고 3,500만원은 70만원 그 다음에 저기 3천만원은 60만원 그 다음에 2,500만원은 14등급씨에 50만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부상치료비 급수별 나왔어요 급수별 그래서 자가용이죠 왼쪽에 우리가 급수가 1등급부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잖아요 1급은 사무직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3급은 운전하신 분인거나 영업용 아니면 서비스업죠 운전 전용으로 하신 분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위험하신 직종이 3급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일단은 자가용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자부상 14등급씨에 80만원 1등급씨에 4천만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자가용은 자가용 운전자는 급수 상관없이 가능하다 밑에 보면 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은 우리가 노란 넘바 있죠 그래서 운전을 목적으로 생계형 특히 버스 아니면 택시기사 아니면 화물차 영업용 넘바 다신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남자나 여자나 영업용은 무조건 무심사 플랜으로 하셔야 돼요 무심사 플랜은 가입금액 2,500만원 1등급씨에 그래서 14등급씨에는 50만원 이거밖에 가입이 안된다 그래서 자가용은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14등급 자부상위 자부상위 요금이 근데 영업용은 5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되지만 50만원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는 30만원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원 영업용 영업용 30만원 이렇게 넣어서 50만원 30만원 합산 80만원까지 14등급씨에 목잡고 누우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에 의사 눈빛만 봐도 80만원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업용 최초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노란단바 택시 화물차 아니면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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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분들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료의 찬스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본계약 최저 보험료 넣을 수 있고요 무심사 플랜은 1등급부터 7등급 천만원 넣고 교통사고 후유장애 천만원 교통사고 4만 5천만원 넣어야 최저 보험료 5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어 플랜이죠 보장어 플랜은 일단은 14등급 80만원 이게 보장어 플랜인데요 일단 기본은 무심사 플랜과 똑같다 자부사항 7등급까지는 100만원 교통사고 후유장애 50% 천만원 교통사고 사망 1억 최저 보험료 5천원이다 그 다음에 골프 플랜 7등급까지는 100만원 교통사고 후유장애 50% 천만원 교통사고 사망 1억 최저 보험료가 3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가입금액을 보면 밑에 보시면 일단은 자동차 부사기록은 10등급까지 의무고 교통사고 후유장애 천만원 교통사고 상해삼 5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2,500만원 자부사항 그래서 50만원이죠 14등급시에 그 다음에 병원사 선임비용 3천만원 교통사고 처의점급 천만원 교사처 교통사고 처의점급 2억 이렇게 넣어드려서 20년간 20년 만기로 40세 남성 2만천원 50세도 보험료가 별반 차이 안나구요 여자분들도 14,000원 15,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